내가 먼저 너를 찾아갈 것이야. 몇백 년이 지난다 해도 몇 번을 환생한다 해. 아니, 절대 안 잡혀. 난 이 땅에 살아남은 마지막 귀물.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사야. 난 이 땅은 효득이 자아가 폐주할 수 없는 불가사야. 네가 보을 수 없는 불가사야. 나는 이 땅에서 몸을 흐르고, 너는 목표가 결제한과고, 네가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사야. 내가 하면 근데 또 갑자기 안 떨리는 불가사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